안녕하세요. 멍멍의 삼촌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눈이 자꾸 돌아가죠. 캠은 여기 있거든요. 근데 모니터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또 이쪽에도 있고 양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질문을 한지가 좀 꽤 됐어요. 12월 17일 날 질문을 하셨는데 마침 그때 제가 좀 큰 일이 생겨가지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새 시간이 좀 내기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촬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촬영이 끝났어요. 질문은 어떤 분은 교배를 사람의 욕심이다. 강아지가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후회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강아지가 교배 출산을 하면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하나요? 이렇게 건강에 영향을 끼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촬영을 마쳤는데 오늘 아프리카 BJ 손특구라는 사람 있잖아요. 저번에 강아지를 데리고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이걸 해가지고 한 번 동물학대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사과 없이 넘어가 버렸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민심이 반반이 많았어요. 원래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몰라서 그렇다. 이런 말도 좀 있고 아니다. 학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오늘 그 개들한테 강아지가 집단 공격을 그런데 그 소리가 벌써 이렇게 들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야야 이렇게 가만히 몇 번 지르고 고함을 질러도 계속 소리가 들리는데도 가만히 있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흥분을 좀 해가지고 이 답변 영상을 찍으면서 이게 마이크를 안 눌렀어요.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또 마이크 설정이 얼마나 잘 됐으면 보통은 저게 꺼져도 집이 울리니까 음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음성이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높여도 음성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다시 눌러가지고 마이크를 그래서 지금 다시 방송을 뜨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비디오 켜처 마이크 아 지금 잘 되고 있네요.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설정이 되게 잘 돼 있나봐요. 진짜 앙무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해보면요. 어떤 분은 교배를 사람의 욕심이다. 강아지가 너무 아파고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냐고 이렇게 후회한다고 하는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부분이 자연적인 자연의 섭리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강아지가 교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강아지가 교배를 한다고 해서 뭐 아파하고 힘들어 한다. 그런 건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생각도 변할 수 있고 환경도 변할 수 있고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게 변하니까 그런데 개들은 원초적인 본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개들은 교배 자체를 이렇게 발전기가 와야지 교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발전기라는 건 내 몸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개들도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교배가 이루어지고 나면 교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자기 몸을 또 지켜요. 이렇게 순놈이 올라타지 못하게 평소보다 더 앙칼스러워져요.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또 출산 전에도 이렇게 몸을 좀 아끼잖아요. 걔가 교배를 하고 나면 잘 안 움직이고 몸을 좀 아끼죠. 교배 한 2주 그다음에 출산이 한 2주 정도 다가오면 그리고 땅을 파는 습관도 생기고요. 막 긁고 이렇게 땅을 파는 걸 흉내를 내거든요. 집안에서도 그런 본능적인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출산 과정에서 큰 고통 없이 자연 출산을 하고 자연 분말을 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다라고 하는 건 요즘 유기견이 많이 늘다 보니까요. 유기견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또 계획 번식을 안 하고 사람 욕심에 의해서 번식을 하는 거죠. 이걸 분양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또 내가 다 키울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닌데 다 키울 안경도 안 되고 분양할 것도 없는데 번식을 내버리니까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유기견이 사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번식 자체를 놓고 욕심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당연한 본능입니다. 사람도 결혼을 하고 애를 놓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요즘 세대에는 혼자 사는 독신도 많지만 이전까지는 대부분 다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핏줄이 중요하게 살아왔잖아요.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도 자신의 선택에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개들은 중성화도 하게 되고 교배를 안 시키는 경향도 생기게 됐죠. 개들의 본능은 발전기고며 하고 싶어요. 우리 개는 전혀 그런 게 없던데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눈치에 의한 거고 교육에 의한 겁니다. 예를 들면 개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거라고 자꾸 주인이 가르치니까 개가 나쁜 걸로 인식을 하고 나쁜 거 인처 하기도 하고 진짜로 나쁜 거라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게 교육에 의한 거지 본능은 그렇지 않거든요. 개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살아남기 위한 적응이죠. 그러면 진짜로 번식이 나쁜 거냐 그러면 진짜로 우리 유기견 문제는 그러면 품종견들의 교배에 의해서 출산해서 이루어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유기견들은 믹스견이고 믹스 발발이에요. 그리고 순종견들은 거의 유기견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들었거나 아프거나 해서 버려지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잘 없단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동물보호단체나 동물권 주장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품종견 자체가 근친에 의해 만들어진 거고 문제가 않고 결함이 많은 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잡종 강세라고 해서 잡종을 하면 오히려 더 똑똑하고 개가 더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실이냐 전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완성된 차가 있잖아요. 제가 후두염이 좀 있어가지고 완성된 차가 지금 잘 달린단 말이에요. 그죠? 개도 마찬가지로 품종견들이 150년, 250년 전에 나왔습니다. 품종견이. 그리고 전문 브리더는 뭐냐면 이 개를 더 건강하고 더 성격이 좋고 더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골격도 더 좋고요. 튼튼하고 체형도 더 좋고요. 사람은 척추가 희은 게 아니고 딱 곱고 건강하게 태어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걸음걸이도 건강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발도 건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내서 전라매장에 가서도 누가 더 건강한가 그걸 보는 거라고요. 누가 더 예쁜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건강한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품종견들은 무조건 근친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몰아가죠. 동물보호단체에서 몰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 후원금이 많이 거치고 척은지심이 발동해서 호주머니를 우리가 열어서 후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기견의 문제를 끌고 갈 때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많은 사업 지원금이 나와요. 유기견에 대해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나오잖아요. 그걸 벌써 우리나라 언론이나 동물보호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언론을 이용해서 사람을 선동을 해버립니다. 우리 머리에 세뇌를 시켜버려요. 아예 초등학교 교육까지도 그렇게 시켜버립니다. 외부 강사를 불러가지고 미래의 잠재적 고객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게 너무 잘못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경기가 안 좋고 사업이 안 되지만 이 애견산업은 정말 폭발적으로 잘 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애견산업이 다 망했습니다. 애견 관련 산업도 다 망했어요. 대한민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한 게 아니고요. 자영업자들처럼 망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 때문에 또 언론에서 마녀사냥을 해서 가짜 마녀사냥, 거짓 마녀사냥을 해서 그 때문에 산업이 죽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동물보호법 잘못된 동물권에 의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산업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펜떼 굴려서 어떻게 하면 돈을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후원금을 받아 먹고 어떻게 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 먹을까 이거 빼먹으려고 하는 놈들에 의해서 큰 도둑놈에 의해서 산업이 마녀사냥이 돼서 몰락을 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애견산업은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또 약간 주제를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번식은 책임을 지고 전문적으로 브리딩을 할 수 있으면 150년, 250년 짧게는 그렇게 만들어져 온 견종이잖아요. 그리고 길게는 원종들 같은 경우에는 수천, 수만 년 전부터 내려오는 견종이잖아요. 더 조상으로 올라가면 인류 역사하고 같이 함께하는 개들이잖아요. 자동차로 치면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보다 품종견의 역사가 깊어요. 150년, 250년 전에 벌써 만들어졌다고요. 차로 치면 완성차예요. 너무너무 안전한. 그리고도 계속 계속해서 더 건강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동물보호단체라는 애들이 아, 저건 아니야. 차 바퀴를 동그란 걸 삼각형으로 만들어버리고 사각형으로 만들어버리고 비올 때 쓰는 와이프도 떼버리고 에어컨도 떼버리고 히터도 떼버리고 방향지시등도 떼버리고 의자도 떼버리는 것하고 똑같하고 안전벨트도 떼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짓이라고요. 믹스견을 하면요. 발바리들이 자연교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 유기견이 많이 되잖아요. 왜 유기견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많다고 하냐면 여러분 주머니 털어서 그 큰 돈을 도둑질해 먹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도둑놈이죠. 지금 개족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도둑들이 너무 많아요. 산업은 다 죽이면서 잘되게 해놓고 훔쳐가면 몰라요. 산업은 다 죽이면서 도둑질을 엄청나게 해가요. 나라 도둑은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이 잡중몬식은요.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차에서 동그란 바퀴를 삼각형으로 만들고 사각형으로 만들고 타고 다니는 것과 똑같고 이 안전벨트를 떼버리고 방향지시등을 떼버리고 에어컨 히터를 떼버린 것과 똑같은 짓이에요. 이 믹스견을 만들어보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예뻐지는 게 아니라고요.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너무 다양한 문제 너무 다양한 성격 너무 다양한 외모가 생기는 거라고요. 건강의 다양함이 아니고요. 불안정성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 믹스견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그러면 안그런 하나의 단위로 가려면 또 브리딩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만들어진 게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진 그 견중의 모질이 괜히 만들어진 모질이 아니라고요. 수백 년을 거쳐오면서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걔들마다 체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체형의 그게 역사적 배경과 그게 기능적인 면이 그 체형이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벽미드를 빨리 뛰어야 되는 게 장거리를 빨리 뛰어야 되는 게 오랫동안 앉아치고 걸어가야 되는 게 힘을 써야 되는 게 스피드가 빠르게 다 다르잖아요. 그게 맞게끔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번식이 나쁜 게 아니고 품종견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이미지를 세워서 우리나라 애견 산업을 애견 문화를 다 죽여버렸어요. 애견 관련 산업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동물병원도 장사가 안 돼요. 애견 카페 장사가 안 돼요. 애견 미용실 장사가 안 돼요. 동물 약품 거의 다 문을 90%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 때문에요. 장사가 안 돼서 많은 게 아니고요. 정부 정책 때문에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런데 또 중요 자리에 공무원이 수의사가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또 수의사 먹이 살리려고 동물 어려보험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동물 어려보험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요. 제대로 해야 되죠. 투명성 있게.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5천만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그냥 수의사들 먹여 살리고 정치권을 로비하는 데 쓰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멍멍이 삼촌 채널이 유명해져야 돼요.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요.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 우리 5천만 국민의 세금을 지키고요. 옳은 소리하고 옳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 경제 대국에 속하잖아요. 경제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불만이 많잖아요. 행복지수가 너무 낮잖아요. 당연하죠. 세금 많이 가서 도둑질만 하고 국민들 못 살게 만드는데 안보도 걱정 경제도 걱정 국민을 또 이렇게 양쪽으로 흑백놀로 갈라버리잖아요. 국민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을 계층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갈등의 갈등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전에는 지역 갈등 하나만 가지고도 되게 문제로 삼았는데 지금은 오만 갈등을 다 만들었다고요. 또 말이 좀 너무 세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원전이나 개나 똑같습니다. 원전의 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가 전혀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위원회에 들어갔잖아요. 전문가들하고 원전을 폐쇄한다다가 전문가들하고 방청객들 모아놓고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투표 결과에 따르기로. 그랬는데 결과는 전문가들이 이겼어요. 왜? 우리나라 원전은 되게 안전하고 8천억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앞으로 100년을 더 쓸 수 있다고요. 세계에서 최고 안전하고 공해도 없어요. 전기세도 정말 싸요. 원가도 정말 안 들어가요. 8천억이나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올 수리를 다 했거든요. 올 리모델링은. 세거나 똑같다고요. 그런데 폐쇄를 해버린다잖아요. 전기세가 올라버리죠. 석탈 때니까 공해 생겨버리죠. 세계적으로 지금 공해 물질 안 좋다는데 공해 생겨버리고 전기세가 올라버리고 우리 국민들이 진짜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는 약속을 이행을 안 하고 폐쇄를 시켜버리는데 국민들의 투표권을 존중한다고 존중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투표를 왜 했습니까? 결과에 안 따를 거면 그런데 동물복지위원들은 더 심각하거든요. 이 위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위원회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정치권하고 자기 주머니 도둑질하고 또 그 직업자파들 먹여 살리는 그런 단체 같아요. 저는 정치 성향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파 유튜브들도 보면 돈 때문에 하는 유튜브가 많잖아요. 이슈 유튜버지 그게 우파 유튜브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자파 쪽에도 직업자파들이 되게 많아요. 현실 세계에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데서 다 도둑질해 먹고 우리 주머니만 털어간다고요. 이 유기견 문제도 그런 쪽에서 이슈를 만들고 언론을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부풀어져 있고요. 또 품종견이 문제가 아닌데 믹스견 발발이들이 교별한 거고 또 숫자를 풀려서 돈을 많이 버니까 후원금도 마찬가지고 정부 지원금도 있어가지고 자기들 자체 번식을 해버리고 장난 사워버리고 해서 숫자를 열려놓고는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는 반 죽어버렸죠. 그게 또 사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해요. 이미 품종이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유명하던 견사들이 그 외국에서 비싸고 그 외국에서 잘나간다는 견사에서 정말 사오기 힘든 개들을 수십조 수백조를 개인들이 다 사온 거예요. 수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애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동물복지도요. 개인들이 민간에서 산업으로 키운 거지 나라에서 복지를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라에서요. 민간에서 일어난 복지를 민간에서 일어난 이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우리 원전도 세계에서 굉장히 우리 나라가 최고로 안전하잖아요. 근데 애견 산업도 굉장히 발전했었거든요. 굉장한 외화벌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쫄딱 망하게 만들어붙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형견들 중에서는요. 아예 못 구하는 게 많아요. 소형견도 마찬가지지만 애형견도 마찬가지지만 대형견들 중에서는요. 이제 입양하려고 해도 전문견사가 없고 입양하려고 해도 개가 없는 데가 많아요. 진짜. 왜? 개 키워서 다 망하게 만들어놨으니까요. 또 개 키워서 존경받는 게 아니고 존중받는 게 아니고 개 키워서 다 욕듣게 만들어놨으니까요. 마녀 사양을 해가지고. 전문가는 전혀 없고요. 그 동물권을 주장하는데 그런 단체들만 정치권하고 짜고 다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새끼들도 다 지놓고요. 작은 단체들까지도. 그렇게 다 대한민국을 장악을 했잖아요. 해외 입양도 정말 문제 많거든요. 해외 나가서 유기견으로 앵벌이 하는 거예요. 후원금 앵벌이. 앵벌이만 하고 앵벌이 해놓고는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주인이 안 나타나가지고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왜? 어디 숨길려고? 뭐 어디 아파서 끙끙거리는 게 아니고 강아지가 지금 이제 간식을 다 먹고 어디 숨길 데 없나 해서 찾고 끙끙거리고 찾고 있네요. 이 동물권이 뭡니까? 동물복지는 전혀 없어요. 동물복지는 전혀 없고 인권위에 동물권을 놓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동물복지는 전혀 없다고요. 지금 우리 애견인들한테 필요한 거는 동물복지잖아요. 동물복지가 이루어져야 애견인도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고 비애견인도 고통을 덜 받잖아요.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근데 더 많은 예산들이 동물권 단체에 흘러들어갑니다. 제대로 쓰여질까요? 왜 박소영 같은 동물권 대표들은 그렇게 그렇게 동일 증가로 횡령과 불법 알록사를 수백 마리를 하고 돈을 횡령을 하고 너무너무 나쁘 짓을 많이 했는데 구속이 안 될까요? 똑같은 일을 또 반복했는데 그래도 또 구속이 안 됐잖아요. 벌금만 내고 말았잖아요.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왜 그렇겠습니까? 박소영뿐만이 아니지거든요. 정말 정말 많아요. 안 그런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사실은. 절대 절대 동물보호단체 후원하지 마세요. 절대 절대 하지 마세요. 후원은. 그게 더 사기꾼을 키워내는 겁니다. 정치인들한테 속지 마세요. 동물권 주장하는 정치인들한테. 다 여러분들 측은지심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동물복지예요. 복지. 강아지 공원이 생겨나는 겁니다. 거기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고. 뭐 근사하게 차려가지고요. 뭐 테레비전 훈련사들 그 새끼 쳐가지고 사업권 따가지고 입건 사업으로 가버리면 그것도 망합니다. 엄청난 돈만 수천억 수조를 내비리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공원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외곽의 공원을 그냥 지정해주고 펜스만 쳐주고 개들 똥 넣을 수 있는 자리에 모래만 깔아주시면 돼요. 개들 털 수 있는 사람 털 수 있는 에어 있잖아요. 그 에어만 설치해주시면 되고요. 대형견 소형견이나 맹견들 분리해서 해서 치주면 더 좋고요.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샀네요. 개들도 이렇게 아파냐고 하는데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첫 경험이면 아플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아프지 않은 애도 있고 처음부터 학우제비들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아파하는 개들도 있습니다. 막 학우는 싶은데 막상 하면 아픈 거예요. 왜? 서툴러서요. 그래서 암것이 경험이 없으면 숫것이 경험이 있으면 좋고요. 숫것이 경험이 없으면 암것이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둘 다 경험이 없으면 좋고 서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사람이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이 도와주면 강제로 교배를 시켰다고 해요. 걔가 하고 싶은데 서툴러서 도와주는데 강제 교배라고 테레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청각 자료도 있고 핸드폰만 들어도 컴퓨터만 켜도 그런 자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자료가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창호지 뚫어가지고 신혼방을 엿봤잖아요. 그죠?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험이 있는 신량을 만나게 해주면 되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개도 있지만 처음에 수툰 개도 있거든요. 개들도 그 시기가 되면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몸을 보호하려고 들고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개들은 출산을 웬만해서는 다 스스로 출산을 다 합니다. 지가 놓고 퇴출 자르고 다 합니다. 그리고 새끼 놓기 얼마 전부터는 본능에 의해서 땅을 파고 신용을 해요. 간혹 보면 그런 거 잘 못하는 게 있죠. 너무 일찍 떼가지고 본능을 잘 모르는 애도 있잖아요. 마마보이처럼 키워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보다는 사람이 만지거나 쳐다봐서 걔가 예민한 시기라서 오히려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까 제가 녹화할 때 참 이야기를 잘했고 얘도 잘 들고 잘했는데 이 똑같은 걸 두 번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빨라지는 게 있네요. 빨리 정리를 좀 하고 싶고 빨리 끊고 싶고 또 시간이 자꾸 가다 보니까 지금 새벽이거든요. 결론을 내리자면 교배가 사람이 욕심이냐 강아지가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구애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본능이나 습성애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분양할 곳이 없는데 새끼를 번식하다 보면 다 키울 수가 없는 환경에서 구애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마녀사냥을 해서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끌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강아지 교배 출산을 하면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하냐고 건강에 영향을 끼치냐고 하는데 교배 출산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힘은 들 수도 있죠. 난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윤분만을 하고 순산을 하고 잘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모성애도 강해지고요. 새끼 놀 때는 모성애도 강해집니다. 그런 또 모성애가 강해지는 기간이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냐고 하는데요. 이 발증이 온다는 건 걔가 몸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순화를 해서 문제가 생기고요. 오히려 교배를 안 시켜서 문제가 생겨요. 교배를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안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이야기가 또 길어질 것 같아서 교배 출산하고 그 과정에 너무 힘들어하나요? 하는데 난산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걔들은 자윤분만을 하고요. 잘합니다. 자기들이 첫 경험일 때 두 번째 경험일 때 또 다르고요. 그리고 오히려 본능적으로 다 잘하는데 사람이 거들어주려고 하다가 예민한 개가 더 예민해져서 강아지를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안 가지고 천으로 가려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훨씬 더 정리가 잘 되고 훨씬 더 길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요. 그랬는데 똑같은 걸 두 번 하려고 보니까 시간도 너무 늦어졌고 내일 아침에 또 약속도 있고 했던 말을 두 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거시게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멍멍이삼촌 독티비 채널이 좀 성장을 해야 돼요. 구독자도 많이 늘어야 되고 그래야 또 힘이 생겨야 유기견 쪽의 사업이든 아니면 반려견 사업이든 사회사업을 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이 정부 정책에도 주요 정책들이 많은데요. 전문가가 없어요. 그냥 동물복지위원들 밖에 없거든요. 걔들은 그냥 동물보호 단체 애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전혀 현장에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고 동물 것만 주장하고 돈을 어떻게 이용할 것만 생각을 하지 동물복지가 이어지지 않거든요. 거기도 전문가가 한 명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물 의료 보험이 생겨도 그래요. 이게 투명하게 생겨서 도움이 되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5천만 국민들 세금만 뜯어가면 계속 돈잔치만 해버리면 자기들끼리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정책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썰려면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유튜브에 보면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이버 들어가도 카페 들어가도 가짜 전문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말은 솔깃합니다. 가려운데 막 간지러주는 것 같거든요. 또 말 잘합니다. 사기꾼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돈을 빼먹을 수 있는가 연구만 하니까 말 잘합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고요.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시고 제 채널에서 질문하시고 제 채널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동물 전문가 1등 아닙니까? 누가 누가 뭐라 해도 더 잘하는 놈 나와봐라 가면 나올 사람은 없거든요.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한 사람 나오라면 나올 사람은 없어요. 더 경험 많은 사람 나오라면 나올 사람은 없거든요. 자신있게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뒤에서 뒤에서 후다 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있게 나오고 자신있게 인정받을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혼자 그런데 다 할 수 없잖아요. 모든 분야를 제가 다 1등하고 다 제일 잘하고 다 제일 잘 알면서 내 혼자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 주변에 사람들도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정말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모르는 건 상의에서 또 답변해 드릴 수 있고 또 같이 의논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언제든지 또 유튜브로 토론도 가능하고 의견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지식이 옳은 지식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는 것조차도 대한민국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정말 전문가가 부재한 게 대한민국의 지금 개판이거든요. 얼마나 대한민국의 전문가 없이 개판이면 제가 견생 30년밖에 안 되는데 20년은 걔들하고 24시간 산생활을 했어요. 작은 시간이 아니죠. 그렇지만 같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봐도요. 진짜 전문가 한 분 찾기가 힘들고 구라쟁이들만 많아요. 정말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소개를 받아도 소개해 준 분한테 미안하게 사실은 구라쟁인 게 뽀록이 나가지고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또 각 분야별로 저보다 또 뛰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함께하면서 뭐 이렇게 좀 우리 유기견 쪽이나 또 반려견 쪽이나 이렇게 뭐 교육이나 관리 쪽이나 복지 쪽이나 어느 분야라도 다 좀 자리를 제대로 잡고 할 수 있게 정착이 될 수 있게 지금 우리는 법을 이제 만들고 있는 단계인데 그 법들이 외국보다 훨씬 강합니다. 강한데 잘 지켜지냐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강화만 하고 무조건 보여주기 식으로 가잖아요. 잘못된 정책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책상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아유 이놈이 또 올라왔네요.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점프하고 손을 이용해가지고 발을 이용해서 올라와요. 올라오면 또 차분한데 가만히 못 있는 놈이에요. 안개 있는 건 좋아합니다. 안개 있는 것도 조금 안개 있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가버려요. 냉정한 놈입니다. 막 반가워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반가워서 난린데 지 할 집도 하고 나면 또 가요. 아디다스 스카프 이쁘죠? 아디다스 스카프가 이뻐요. 이걸 꽉 눌려서 잡으면 안됩니다. 꽉 껴서 잡으면 안되고요. 지그시 잡아서 들어오려면 몸이 뒤로 꺾이면 안 돼요. 허리가 이렇게 있어야지 뒤로 휘어지면 안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이거 한나도 제대로 못 들더라고요. 하나 앉는 것도 테레비에 나오는 훈련사가 제대로 못 앉더라고요. 꼭 대게 문제가 많은 게 있는데 그 문제를 모르고 오히려 문제를 키워요. 여러분들 눈에는 그 훈련사가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테레비는 어차피 교육이 된 개들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거라서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너무 개를 몰라서 고통받는 개들이 그분 때문에 더 많아졌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분 때문에 고통받는 애견인들이 더 많아졌고요. TV는 TV고 하여튼 또 뭐 이렇게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생방이 아니고 녹화방송이거든요. 실방이 아니고 녹방이지만 소통을 한다 생각하고 질문의 답변뿐 아니라 그 연장에 다른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먹이삼촌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애견인이건 비애견인이건 조금 더 사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내 주머니 세금이 조금 덜 나갑니다. 덜 나가고 그리고 애견 쪽이라도 분야가 밝아지고 투명해져야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먹먹이 같은 삼촌 같은 사람들이 각 분야별로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힘을 좀 실어주세요. 그리고 제 동영상은 퍼가기가 마음대로 되거든요. 제 사용도 마음대로 되고요. 퍼가고 제 사용을 해도 전혀 저작권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거든요. 많이 소문내주시고 많이 퍼 날라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재사용해도 됩니다. 출처만 좀 밝혀주세요. 출처만 좀 밝혀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인사해라 그러면 쟤도 막 꼬리 흔들고 난리네요. 인사하려고 근데 얘가 한 번에 점프해서 못 올라와요. 한 번에 점프해서 못 올라오니까 점프해가지고 매달려요. 양쪽 발로 그래서 앞발에 힘으로 올라와요. 제 무릎 사이를 양쪽으로 벽 집듯이 따다다다 이렇게 물개처럼 이렇게 따다다 짚고 올라오거든요. 올라와가지고는 이렇게 늘 꼬리 흔들고 안겨 있는 거 좋아요. 안겨서 내가 핥는 거 좋아요. 늘 안겨서 이렇게 핥고요. 이렇게 늘 핥아요. 안겨서 시도때도 없이 안겨서 핥고 제 이불 속에 와가지고 있는 거 좋아하고요. 엎드리고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막 헥헥헥헥 거려요. 더워서 더워서 헥헥헥헥 거리면서도 안에 같이 딱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다가 이제 좀 덥고 싫으면 또 가서 지할 일 내요. 또 냄새 맡고 제 옷 물어오고 신발 물어오고 양말 물어오고 그러다가 물고는 또 숨겨놓고는 그 속에서 물어 뜯고 좋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